자 오늘은 21년 3월 고2 모의고사 내용 분석 한번 해볼 건데 이미 영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이미 작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 18번, 21번, 22번, 26번, 34번, 3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진권고 시험 범위 중에 29번과 36번이 있는데 29번과 36번은 이미 작년에 내용이 올라갔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정리해서 올리지 않은, 이걸 작년에 했는지 중간고사 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무튼 영상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거 빼고 6개만 상큼하게 보고 갑시다. 그때 어려운 것 다 해갖고요. 사실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솔직히 18번 이거 내용 정리 해드려야 되나라고 지금 이거 방송 켜면서까지 고민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지,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래도. 내용이나 한번 보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my name is Anthony Thompson and I'm writing on behalf of the Resident Association. 자, 이거 단어나 보고 갑시다. on behalf of 우먼을 대표하여 자, our recycling program has been working well. 우리가 이제 워킹이 운영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죠. 당연히. 네,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워크가 우리가 일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일하다 아니고, 일하다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다 됐다, 그 다음에 운영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물론 run이라는 운영하다라는 단어도 있죠. run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as been running well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를 running well 이렇게 쓰셔도 되고 working well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due to 아, thanks to네요. thanks to, due to, owing to 뭐 다 돼요. 뭐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다.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problem has recently occurred 자, 이게 일단 problem however서부터 체크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problem이 has occurr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problem 같은 거 맨 앞에 오면 수동세 쓰고 싶단 말이지. 여기 왠지 이렇게 오고 싶은데 오고 싶을 것 같지만 안 씁니다. occur는 발생하다 라는 뜻이고 사실상 해폰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그냥 보세요. 내용이 어려우시면 자, 얘는 일용식 자동사예요. 일용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수동세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수동세 쓰시면 안 된다. 얘만 갖고 수동세 못 써요. 알았죠? 자, 그래서 has been occurred 아니고 그냥 has occurred that needs your attention 자, 이게 지금 occurred 발생이 됐는데 need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이 좀 필요해요. 자, 그냥 이렇게 연계된 걸로 보세요. 사실 이렇게 얘가 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problem을 꾸며주는 말인데 자, problem을 꾸며준다 라는 거 생각하고 얘를 해석하려면 끝까지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언제 끝까지 다 읽나요? 시험 시간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문제가 has recently occurred 최근에 발생했는데 that needs your attention 아, 여러분의 관심이 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장된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라.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자, residents are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t any time 자, at no given day 이니까 정해진 날이 없는 거야. 아, 재활용을 위한 정해진 날이 없어요. 그쵸? 오, 정해진 날이 없어서 resident 거주민들이 are putting their recycling 재활용품을요 out 내놓는데 at any time 아무 때나 내놓나 봐. this makes the recycling area messy 자, 이게 이 재활용장을 messy 아주 정신사랍게 만들어 놓는 거죠. messy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것이죠 콤바 찍고 위치 나왔으니까 지금 콤바는 이게 색깔 때문에 안보여요. 여기 있죠? 여러분 프린트에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requires extra labor and cost 이거 치워주시는 분이 가서 또 정리하시고 막 이래야 되니까 비용도 더 들고 추가적인 뭐 노동력도 들어가고 막 이런다 이거잖아. 그치? To deal with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he residence association had decided on a day to recycle 그래서 입주민협회에서 결정을 한 거야. owner day 날짜를 결정했대 to recycle 네, 뭐예요? 재활용하는 날짜를 결정했답니다. deal with 처리하다 네, 우리 요새 핫한 문제집에 아주 핫하게 등장하시는 단어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단어 또 있어요. 주소 연설하다 만 있는 게 아니야 이 address가 다루다 처리하다 도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Oh,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었어요. That you can put your recycling 자, 재활용품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On Wednesday Only 수요일날만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I'm sure 아, 당연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고 있느냐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look much more pleasant. 자 그것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수요일날 내놓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수요일날 내놓는 걸 말하는 걸 거예요. Put our recycling on Wednesday 가 그냥 요걸 가리키는 말이 될 거야.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육동사 메이크가 지금 사용이 된 상태죠. 사육동사 메이크가 사용이 됐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to look 안되고 뭐 looking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안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much more pleasant 이렇게 되어있는데 more pleasant라고 되어있는 이 more을 강조하는 게 멋지죠? 사실 even도 강되고 far도 되고 still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다 돼요. 이런 애들 very 안되고 many 안되고 이런 애들 안된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시간에 나간 거니까 기억 한번 해보시고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llaboration 물론 당연히 알리는 거니까 협력을 안 해도 좋겠지만 네, 미리 in advance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내용 엄청 간단해요. 내용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복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우리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통 그냥 내용 분석해도 보통 15분 잡는데 아우 네, 잔소리 잔뜩하고도 8번밖에 안 걸렸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1번 The non-fact of a contingency 그렇죠, contingency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those contingency will be shows that disaster preparation is not the same thing as disaster rehearsal 음 음 야, 이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이긴 하거든요 지금 The non-fact of a contingency 자, 비상사태와 관련돼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without knowing precisely what those contingency will be 어, 뭐 이런 비상사태가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라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비상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without이 사용돼 있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상사태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shows that 이게 뭐냐 disaster preparation 이 뭔가 그 재난 재난에 대한 대비 준비는 is not the same thing as disaster rehearsal 재난 리허설 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야 뭐 무슨 preparation 이라든가 리허설 이라든가 뭔가 다른지는 솔직히 네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걸 평상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허설하고 preparation 하고는 좀 다른 거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reparation 은 말 그대로 준비인 거야 준비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가짜의 뭐 재난에 관련된 무언가 연습을 좀 하겠죠 내가 어제 그 민방위 훈련 그 온라인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오만 얘기들이 나와요 뭐 뭐 준현시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어디로 모이고 어디로 모이고 막 이런 게 이제 순전이 뭐 거예요 디제스터 프리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쵸 왜냐하면 뭘 가서 연습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강의만 들은 거지 뭐 듣고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라 알고 계시라 이렇게만 들은 거니까 예 하고요 실제 이 디제스터 리허설을 하면서 재난 대비하는 장소에도 좀 가보고 맞죠 거기에서 방독면 쓰는 연습도 해보고 이러면 리허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구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론 듣는 거하고 단순 준비하는 거하고 그 리허설 직접 실행해 보는 건 좀 다르겠죠 그쵸 자 no matter how 했죠 이거 no matter how 니까 우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마 나 안보인다 no matter how 이거 howev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at ever로 바꿔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친구들 계신데 어 안돼요 이 whatevo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해석상으로도 좀 적합하지 않고요 제가 수업시간에 what과 how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 있는데 문법적으로 what하고 how는 뭐 사실상 의미상 거기서 거기인 건데 야 이게 좀 달라 얘는 명사고 아 물론 형용사로도 쓰지만 얜 대놓고 형용사인 경우 아니에요 형용사하고 부사인 경우 자 그래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다릅니다 근데 내용도 지금 안 맞아요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s are staged according to prior plan 이전에 세워둔 계획에 따라서 자 mock disaster 모의 재난 상황이 are staged 조직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조직되다 라는 뜻도 좋겠지만 스테이지 여러분 스테이지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같은 거 해보시거나 이러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모의 재난이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가 된 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계획에 따라서 어 모의 재난이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아무리 돼 있다 할지라도 the real disaster 진짜 재난은 will never mirror any one of them 자 진짜 재난은 여기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 잔뜩 해놓은 것 같아요 시험에 내가 공부하는 데서 잘 안 나와요 그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험은 내가 본 데서는 안 나오고 이상한 데서 나온단 말이지 네 그거랑 똑같아 얘들아 디제스터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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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은 그치 얘네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은 뭐예요 모의 재난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얘네는 모의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모의 재난 중에 모의 재난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난에는 당연하죠 그죠 디제스터 프리퍼레이션 플래닝 is more like 트레이닝 for a 마라톤 하면서 이제 비교를 시작을 해요 마라톤하고 비슷하네 then 트레이닝 for high jump competition or sprinting event 100m 달리기라든가 높이뛰기라든가 이런 거 훈련하는 것보다는 약간 마라톤 훈련하는 거랑 좀 비슷하답니다 자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보죠 마라톤 runners do not practice 마라톤 선수들은요 연습하지 않아요 by running the full course of 26 miles 26마일 즉 42.19km의 이 풀코스를 다 뛰는 걸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풀코스를 뛰므로서 훈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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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her 이 뒤쪽이 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주제가 실린다 그랬어요 rather 가 나오면 오히려 they get into shape 이게 어떻게 몸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면 by running shorter distances 짧은 거리를 뛰어요 and building up their endurance with cross training cross training을 통해서 endurance를 강화하죠 어 아니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달리기 운동 했던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실은 네 뭐 달리기 했다고 한들 뭐 그거가 옆에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듣는 거 보면은 걔네 훈련 나 옛날에 운동할 때 걔네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마라톤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하프 마라톤을 맨날맨날 뛰는 게 아니고 얘네 사실상 거의 100m 이런 거 준비를 해 근데 100m를 뛰는데 스프린팅 하는 친구들은 100m를 더 짧게 뛰죠 아주 구간별로 전속력으로 뛰어야 되는 구간 뭐 이렇게 해갖고 스타트만 연습도 하고 그렇죠 100m 하는 친구들 스타트만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해와서 뛰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0m서부터 60m 한 20m 구간을 전속력으로 뛰어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던가 구간별로 잘라서 하고 이 하프 마라톤 나갔던 친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한 번도 쟤는 왜 저렇게 훈련할까 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 연습을 하는데 이게 100m를 뛰고 우리 여러분 100m 요새 안 뛰어셔서 잘 모르겠지만 100m를 뛰고 나서 보통 우리가 허컥대고 저기 가서 쉬잖아 근데 100m를 뛰고 안 쉬어 안 쉬고 한 10m 20m를 걸어 조금 빠르게 걷고 다시 100m를 뛰고 또 조금 걷고 다시 100m를 뛰고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쟤는 저렇게 할까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랑은 다른 거니까 역도도 비슷해요 역도도 비슷한 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 어 이렇게 딱 그 바벨 잡고 그 바 잡고서 들어 올려서 왠지 이렇게 목이랑 어깨 턱 걸쳐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릴 것 같잖아 어 이건 이렇게 안 시켜요 첨속도 이렇게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면 진짜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처음에 어디까지만 드냐면 무릎 높이까지만 들고 내려놓고 무릎 높이까지만 들고 내놓고 사실 이 훈련만 디립다 해요 무릎 높이까지 그리고 이제 무릎 높이까지 들었다가 다음 단계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원체 오래된 일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뭐 어떤 순서로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릎 높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릎 높이까지 든 다음에 다시 가슴 높이까지 들었다가 내려놓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아 그리고 달리기 엄청 달리기 역도 선수인지 달리기 선수인지 모르겠다니까 운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내 말은 내 운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을 시킨 42.15km 다 뛰키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 구간구간 자르고 필요한 것만 연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섞어서 막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뛰기 했다가 제자리에서 높이뛰기 했다가 그대로 튀어나갔고 네 그게 뭐라 그러지 간격이 되게 일정한 사다리 간격이 일정한 내복한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점프점프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훈련 했다가 줄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다시 그 저 뭐냐 이렇게 체육관 하강을 매일 돌고 다시 와서 처음에 거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트레이닝을 하지 그냥 역기만 들고 이러지 않아요 역도 선수라고 그래갖고 자 그래서 아 이게 크로스에서 하는구나 자 If they have prepared successfully 얘네들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줬다면 그쵸 They are They are in optical condition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최적화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To run the marathon over its predetermined course and length 미리 정해진 코스와 그쵸 거리에 그쵸 5번이니까 그걸 쭉 따라서 그걸 넘어서서 그거에 걸쳐서 마라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assuming 그리고 assuming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a range of weather condition predicted or not 뭐 예상이 됐든 그죠 뭐 예상이 안됐든 그 다음에 weather condition 뭐 뭐예요 range of weather condition 그러니까 다양한 날씨 조건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해갖고 가정을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비오는 날 마라톤 42.1.5km 다 뛰고 연습하고 뭐 저기 뭐냐 뭐 햇빛 쨍쨍한 날 42.1.5km 다 뛰면서 연습하고 이게 아니라 연습을 쭉 해 구간구간 구간구간 잘라갖고 최적화된 연습을 해서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끌어 올린 다음에 네 연습하는 와중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물이 왔다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끌미끌 하다는 걸 가정해서 훈련하고 이쪽은 또 햇볕이 쨍쨍돼서 더워 죽겠을 때 훈련을 하고 뭐 요런 그쵸 뭐 하죠 하겠지 뭐 맞바람이 불 때 바람이 등에서 밀고 올 때 등에서 이렇게 바람이 밀어줄 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날씨 조건까지 모두 가정을 해가면서 코스 연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쵸 노멀한 마라톤 준비 상황인거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쭉 해보면 재난을 대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난을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난을 대비한다고 해갖고 뭐 재난은 상황이 재난이 재난 연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그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잠재력 같은 것들을 키우고 그쵸 재난에 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 같은 것들을 키우고 아까 여기 최적화된 컨디션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비를 시켜갖고 우리가 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저런 잠재력 최적화된 컨디션 같은 것들을 갖도록 구간별로 잘라서 재난 대비 훈련을 좀 시키고 그쵸 뭐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굳이 주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비상사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쵸 뭔가 최적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재난을 좀 대비를 시켜야 되고 그거를 그거를 단거리를 하듯이 맨날 다 천체적으로 다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잘라서 할 수 있도록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파트별로 점차 세분화해서 나눠갖고 마라톤처럼 그렇게 재난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제문이 아예 이 밑에 나와 있죠 그쵸 실제 재난에 반응하기 위한 잠재력을 키우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런거 주제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줄 그은 파트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는데 밑줄 그은 파트가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는 건 항상 주제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닝 폴 마라톤이 과연 무슨 의미냐 밑줄 그은 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뭘 찾으시면 돼 주제를 찾아서 얘랑 결부시킬 수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질문이 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내용 파악하시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22번 질문입니다 난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글을 읽어봤거든요 아마 문제를 풀으면서 읽어봤나봐 나는 설명을 이전 영상에서 이걸 설명하면서 읽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 모의고사 올라온 거 내가 풀어보면서 그냥 읽었던 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나는 되게 익숙한 글인데 여러분 다 모르시겠다고 그래갖고 조금 당황했죠 자 이 자연의 균형과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이요 사실상 이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오래된 아이디어인 밸런스 오브 네이처하고 네 혼동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저 말이 진짜 네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게 될 거예요 이미 질문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렸기는 했지만 사실상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아예 결론부터 말하고 가면 저 지금 방금 disperseful maybe confused with the old idea of a balance of nature 이라고 해 놓은 요 말을 결국엔 뭐냐 자연이 균형을 찬든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자꾸 바꾸려고 애를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추격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알아서 균형을 맞추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자연이 균형을 맞추든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할 일을 좀 해야지 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보자 Fears of Damaging Ecosystem 생태계에 손상을 가한 것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Are based on the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 자 아주 사운드 건전한 건전한이니까 우리 건전한 환경보호주의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건전한 말고 이 사람 온건한 너무 급진적이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급진적이지 않은 자연 보호주의자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개념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개념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동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원칙이 뭐냐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우리가 발생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나온다니까 이 원칙이 뭐냐 하면 우리는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우리가 발생시킨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나와요 그리고 이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랑 좀 헷갈리냐 하면은 자연의 균형이라는 말하고 좀 헷갈린다 이 말이야 이 자연의 균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연이 균형을 찾는다 아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해도 자연이 균형을 찾는구나 아니 자연도 균형을 찾겠지 당연히 다큐멘터리 봐봐 인간 없어지고 100년만 지나도 그렇죠? 인간 안 되는 자연 상태로 복구된다잖아요 그죠? 그러지 인간이 없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자연이 균형을 맞추도록 그냥 냅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된다 사실 이거 얘가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사실상 이게 주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This suppose is a perfect order of nature that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and that we should not change suppose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뭘 전제로 깔고 있느냐면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연의 완벽한 질서라는 게 뭐냐 자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자 seek to maintain 그러니까 유지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대요 유지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스스로니까 그렇죠? 그것 스스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itself가 가리키는 게 자연이란 말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자연의 완벽한 질서로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연은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아니 선생님 이게 대절로 끊겨 있으니까요 대 뒤쪽에 저거 주어가 지금 반복이 안 되니까 얘 앞에 있는 거니까 이거 이수로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로 대절이 등장하는 거니까 저 대시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자연의 완벽한 균형인 거죠 주어를 목적에다가 반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게 대명사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인만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두번 첫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자연의 완벽한 질서가 스스로를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뭘 존재로 깔고 있느냐 하면 We should not change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서 뭘 바꾸면 안 되냐면 당연히 자연의 완벽한 균형을 바꾸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자연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얘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나와주는 게 지금 이 대절과 이 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여기서 말하면 이러한 생각이라는 건 자연의 균형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균형 말하는 거야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 밸런스 오브 네이처를 말하는 거야 올드 아이디어인 저 밸런스 오브 네이처는 뭘 존재로 하는 거냐면 자연의 완벽한 균형을 존재로 하는데 그 완벽한 균형이 뭐냐?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 두 번째가 We should not change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꾸면 안 된다 그 자연의 완벽한 균형에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자연의 균형을 맞추도록 그냥 냅둬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의미가 글로 파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지분도 잘 봐도 돼요 자 1. 로맨틱 아 이 얼마나 로맨틱하냐 Not to say I like 뭔가 이렇게 목가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해도 아 이건 로맨틱해 냅두면 자연이 균형을 참는데 But deeply misleading Because it supposes a static condition 야 근데 이게 뭘 오해를 하게 만드냐면은 이게 뭐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왜 오해를 하게 만드냐면은 It supposes a static condition 정적인 상태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적인 상태로 전제로 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 밸런스 오브 네이처 이거 여기 나오는 it 저기 위에 있었던 this 그리고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it 전부 다 밸런스 오브 네이처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적 상태가 전제로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왜 정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걸까요 자 우리 요 단어도 잘 봐 두십시오 정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 균형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저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천칭이라든가 이런 저울 있죠 양팔저울 같은 거로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균형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맞으면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무언가를 얹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도 무언가 해당할 만한 무게 비슷한 무게에 무언가를 얹어줘야 돼 그러면 이쪽이 내려오면서 얘는 올라가고 균형이 맞겠죠 자 균형이 맞으면 그때서부터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밸런스 오브 네이처 자연의 균형이다 이 말은 자연이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균형이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을 다시 복원해서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은 변함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자연을 정적인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맨틱하고 그렇긴 해 약간 목과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들릭하지는 않지만 로맨틱한 개념이긴 해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자연이 정적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 그러면서 바로 대뜸 여기서 뭐예요? 반박해버리죠 자연은 전혀 정적이지 않고 다이나믹해요 자연은 다이나믹합니다 비록 so many endure 그쵸? 뭐 일부는 endure apparently unchanged 뭐 안 변하는 것 같지 그치? for the periods that are long in comparison with the human life span 인간의 수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긴 기간 동안에도 네 그렇죠 안 변한다는 거야 endure 유지가 된대 그렇죠? 오오 they must do and they must and do change eventually 이때 두는 강조니까 매일말씀드리지만 강조 뜻 모르는 부정부사 아닌 부사 이런거 해석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we must 그러니까 they must 자연 이 에코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이 에코 시스템은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반드시 변합니다. 그쵸? 반드시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라이프 스펜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긴 기간인 수세기라는 기간 동안에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 그쵸? 자, 인간의 라이프 스펜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긴 페리오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백 년인데 수백 년, 수천 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길지만 그쵸? 이 기간 동안 때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코 시스템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스페시스 컴승은 거우 자, 종이 생겼다 사라지고요. 클라이밍 체인 기후가 변하고 플랜트 앤니멀스 커뮤니티 adapt to altered circumstances 자, 이게 동물과 식물의 이 군집들이 adapted to altered circumstances 어떤 특정 환경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고요. 자, 뭔가 이게 기후가 계속 변해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얘네들 자꾸 바뀌고 적응해야 돼 altered circumstances 이러한 달라진 환경 같은 거에 적응을 해야 돼 그리고 when examined in fine details 아주 작은 부분까지 검토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such adaptation 이러한 adaptation 적응 and consequent 그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이런 애들이 canvassing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지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이 보인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옮겼을 때 목적격보를 to be to be to be 지금 여기에 to be 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to be 잘 봐주시고 알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그렇죠? when it is the main thing in fine details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 지금 뭘 들여다보겠느냐 라고 돼 있는데 뭔가 생략이 됐죠?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주어가 생략이 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요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요게 사실 이제 요기에 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어가 길고 같으니까 생략해 버린 거죠 자, the balance of nature is a myth 그러니까 balance of myth balance of nature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순전히 is a myth 신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야 our planet is dynamic 우리의 행성은 매우 매우 다이나믹해요 so are the arrangements by which its inhabitants live together 보통 are the arrangements 보통 so do I 제가 예시로 꼭 기억을 하시라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 해석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네 다 똑같아요 so 동사 주어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애들 해석이 다 비슷해요 저런 상태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o are the arrangements 그러니까 그 조정 생활 방식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즉 planet 행성이 다이나믹하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봐야돼 그럼 그 arrangement 는 어떻게 되는 거냐 its inhabitants live together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서식자들이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함께 살고 있는데 그 arrangement element 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지 자 여기 보시면 바이웨치가 나와 있습니다 바이웨치 잘 봐주세요 알았죠 특히 바이 잘 봐주셔야 되겠죠 바이 바이가 쓰였습니다 왜 바이냐를 시험때 들어가셔서 생각하시면서 문제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이가 쓰였다 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서 문제 풀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so are are 어순이 뒤집혀 있다는 것도 보십시오 so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so 동사 주어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배열되어 있는 것도 잘 한번 봐두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7번 지문은 문법적으로는 잘 한번 봐두십시오 볼게 좀 여러개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굳이 네 이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꼭 말씀드리면 자연이 절대 정적이지 않다 역동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구성요소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그렇죠 뭔가 적응하고 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이 균형을 맞추도록 내비둔다 라고 하는 개념은 맞지 않고 자연이 균형을 맞추는 건 맞겠지만 맞추든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 영향을 좀 덜 줘야 되겠다 라는게 사실상 이 글에서 하고싶은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6번입니다 26번은 볼게 없어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너네 학교를 왜 자꾸 이거 내는 거니? 도대체 네 읽어보세요 이건 뭐 그냥 보시고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그때 알았죠? 나 솔직히 저기 모의고사 듣기평가 내는 거 하고요 이거 내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4번 아니 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왜 내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 다 생각 있으셔서 내시는 거라 다만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뿐 네 내 잘못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알았죠? 자 34번 보죠 자 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피지컬 프로덕트니까 물적제품 서비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제품 말하잖아요 물적제품은 이상하잖아 우리 핸드폰 우리 쥐고 있는 이런 사물 파는 회사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들 조차도 are forced by their boards and investors 이사회하고 투자자들한테 압박을 받아요 강요를 받죠 그렇죠? 자 뭔 강요를 받느냐 forced by their boards and investors 얘네들한테 to reconsider their underlying motives 재고하라고 그들의 근원적인 동기를 재고하라고 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근원적 동기를 재고하라고 네 압박을 받는답니다 and to collect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두 개인 거야 to consider to collect to collect as much data as possible from customers 고객들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collect 모집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forced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지칭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 아 근원 동기를 모색해서 고객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네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원 동기라는 거 저 도대체 뭐 어떻게 계속 해야 될까요 회사의 근원적 동기는 뭘까요 회사의 근원적 동기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득을 내는 거겠죠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아 물건 판매를 늘려 이득을 증가시켜 그럼 물건을 어떻게 많이 팔아야 되느냐 물건을 많이 팔려면 누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포커스가 누구한테로 옮겨가요 이러다 보면 소비자한테로 포커스가 옮겨간다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로부터 가능한 한 어떻게든 정보를 빼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근원 동기를 모색하고 난 다음에 고객 데이터를 최대치로 뽑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뭐야 아하 이거 왜 또 캡쳐되나요 슈퍼마켓이 돈을 만들어 내지는 않아요 더이상 셀링 Dear Produce and Manufactured Goods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요 셀링을 좀 잘 보셔야되는데 자 셀링을 좀 잘 봅시다 위에 친절하게 네 설명이 써져 있어요 슈퍼마켓스가 의미상의 주어인 방법 분사구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 거는 필요 없고 분사구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다 Make all money 목적격 보호로써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쓰는 오형식의 Make가 아니라 얘는 사실상 여기에서 문장이 이렇게 끊기면서 후반부를 별도로 쓴 거죠 다시 말해 슈퍼마켓 no longer make money make all their money and sell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이 and를 분사구문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 생략 시제 같으니까 ing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가볍게 보면 밀의 의미가 있나 해서 투셀을 쓰거나 혹은 사역동사인가 해서 셀을 쓰거나 네 안됩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지금 투부정사 ing 아 투부정사랑 동사원형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왜냐면 이 셀링은 분사구문이니까 그래서 슈퍼마켓은 더 이상 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지도 않아요 그들의 상품과 제조된 물건들을 그렇죠 판매하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이 자신의 농산품과 제조된 물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they give you loyalty cards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참 애매한 거야 이런 말들이 그들의 모든 돈을 그렇게 해서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그 해석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냐 저 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돈을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야 부분부정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돈을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야 즉 일부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물건 팔고 제조된 상품 팔고 농산품 팔고 해갖고 버는데 얘네들이 이 수단 말고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으니 뭘 하냐 고객에게 그들이요 너 같은 고객에게 로열티 카드 고객 카드를 준다는 거죠 그 고객 카드가 WITH WHICH 이렇게 돼 있습니다 WITH WHICH WITH 고객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WITH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만 왜 들어가느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얼마 남았잖아 그지 They track your purchasing behaviors precisely 그들이요 너의 상품 구매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추적해요 뭐로 이 고객 카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슈퍼마켓이 모든 돈을 다 물건을 팔아서 버는 건 아니야 물건 팔아서 버는 돈도 있지만 고객 카드를 너네한테 주는 거지 너의 구매 패턴을 파악을 하게 만들어 주는 고객 카드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슈퍼마켓은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이러한 구매 행동 구매 패턴을 sell 팔아 to marketing analistic company 마케팅 회사 마케팅 분석 회사에게 파는 거죠 sell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팔다 하니까 사형식이죠 사형식 동사고 자 고객의 정보 구매 패턴을 파는데 to 누구한테 파느냐 마케팅 회사에게 팝니다 자 the marketing analistic companies will perform machine learning procedure 머신러닝 프로세저를 이제 돌린다 이거죠 퍼폼 수행을 한대 마케팅 분석 회사가 머신러닝을 돌리는 거야 이게 사실 이걸 기계 학습 이러면 더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머신러닝이라는게 대충 뭔지 알잖아요 다양한 패턴을 공부를 시키고 그렇죠 그 패턴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공통된 정보를 뽑아내게 하는 거 머신러닝이라고 배우고 있으니까 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돌려서 slicing the data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갠 다음에 and resell behavior data 행동 데이터를 다시 팝니다 누구한테 back to product manufacturing as marketing insight 마케팅 자료로써 제조사에게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한테 얘를 되파는 거야 그렇죠 이걸 되팔아요 이걸 되팔아요 얘를 매우 잘게 슬라이싱 해서는 되판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리셀도 슬라이싱처럼 ing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만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 같아요 마케팅 회사가 그쵸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는데 머신러닝 수행을 하기 위해선 슬라이싱 the data in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쪼개야 되겠죠 이게 사실상 동시동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동시동작 그러니까 얘는 동시동작 쪼개서 수행시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되팔하니까 얘네들은 동시동작이라서 ing를 써서 연결을 해 놓은 거고 수행하는 것과 대파는 건 별개의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생각하셔서 문장 읽으시면 안 돼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고 알려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기가 슬라이싱이 쓰였다 라는 걸 인지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becomes currency of a value 자 In capitalist system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통화가 됐대 뭐가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같이 통화가 됐답니다 Then Every company's natural tendency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Is to maximize its ability to conduct surveillance on its own customers 자기 고객에 대한 아주 면밀한 관찰을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치를 맥시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customers are themselves of the new value creation devices 왜냐하면 고객이 되려 뭐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네 하나의 장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Maximize its ability to conduct surveillance on its own customers 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customer 가 뭐기 때문에 The new value creation device 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뽑으라고 하면 6번에 있는 저 밑줄 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기반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 장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주 뭘 하여 자연스럽게 어 고객에 대한 관찰을 수행을 해야 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맥시마 최대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잘 한번 파악하시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중간중간에 몇몇 문법들 아주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슬라이싱이라든가 셀링 그 다음에 요 리셀이라는 단어 아예 안 붙어 있다는 거 요런 애들 좀 잘 봐주시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나는 한국 같은데 그쵸? 왜 영상이 없지? 아카데믹스 politicians marketers and others have in the past debated whether or not it is ethically correct to market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young customers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한 것 같은데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카데믹스 대학교수들 politicians 정치인들 marketers 마케팅 전문가들 and others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in the past 과거에 계속해서 뭘 해갖고 온 거예요 토론을 해갖고 온 거야 whether or not 이게 이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여부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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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 여부를 토론을 해 온 거야 뭐 it is ethically correct 이게 윤리적으로 올바른가 하죠 그럼 그게 뭐예요 to market products to young customers 어린 커스터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촉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여부를 옛날에서부터 토론을 해 왔대 this is also a dilemma for psychologists 근데 이게 네 심리학자들한테도 딜레마를 딜레마를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어린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야되느냐 에 대한 내용이겠죠 어린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야되느냐 는 여전히 심리학자들에게도 딜레마가 되는데 who have a question 이 사람들 뭐예요 어 그냥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인거죠 whether they ought to help all advertisers 자 여부를 의문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부를 의문을 삼고 있는데 무슨 여부냐 무슨 여부냐 그들이 ought to help ought to 는 자 Advertisers 광고주들을 도와서 Manipulate the children into purchasing more products that they have seen advertised 그들이 광고로 본 상품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광고로 본 상품 을 구매하도록 아이들이 이런걸 구매하도록 Manipulate 조정하는 거죠 자 Manipulate a into ing 해서 in a 그렇죠 목적어가 ing 하도록 Manipulate 조작하다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단어 잘 보시고 help 사역동사 다음에 못 썼다는 거 help 사역동사 다음에 Manipulate 라고 하는 동사원형 나왔다는 거 봐두십시오 투부정사도 괜찮습니다 투부정사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ing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여부가 과연 옳은가를 계속해서 의문삼아 왔었던 심리학자들한테도 딜레마다 이말이야 Advertisers have admitted to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it is easy to make the children feel that they are losers if they do not own the right product 바로 딱 그 상품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를 루저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이때 요 대인은 아이들 children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를 루저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make feel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시고 그렇게 만드는 게 It is easy 쉽다 이 말이에요 가져오 가져오 이렇게 되겠죠 자 easy 쉬워 그러한 사실을 광고주들 광고주들이 인정해 이용해 하고 왔다는 걸 인정했다 이 말이야 자 When products become more popular 자 상품이 좀 더 유명해졌을 때 More competitors enter the marketplace and marketers lower their marketing costs to remain competitive 이 뭔 상관있나요 그죠 뭔가 전혀 딴 문장이 들어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문장이 들어와 있죠 얘네 얘가 필요없는 문장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마케팅 여부에 대한 얘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마케팅 비용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죠 전혀 상관없어요 자 clever advertising informs children that they will be viewed by their pairs in an unfavorable way if they do not have the products that are advertised thereby playing on their emotional vulnerability 자 clever advertising 영리한 광고들은 informs 이게 뭘 알려주냐 하면요 아이들이 자 that they will be viewed by their pairs 자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 가를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 지금 나와있지만 단점목적어 저거죠 인폼은 사형식으로 지금 표기가 돼있는 상태고요 대절이 그대로 뭐예요 네 여기까지 다 해갖고 목적 겪고 아 목적 겪고 미안해요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아이들에게 대디화를 알려준다 이 말이야 어 아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대디화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그 대디화 내용이 뭐냐 they will be viewed by pairs in an unfavorable way 되게 부정적인 방식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친구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if they do not have the product they are advertised 자 광고가 되어지고 있는 광고가 되어지고 있는 상품을 do not have 갖지 못한다면 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친구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폼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네요 서술형 얘기 되게 좋습니다 사형식 내고 목적 간접 목적을 내고 지금 직접 목적을 되게 길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거 서술형 내기 좋아요 잘 봐주세요 자 thereby 자 그로 인해서 그로 그러므로 playing on their emotional vulnerability 사실 이제 playing 이라고 하는거 여기서 이용하다 라고 봐야돼 그쵸 그들의 뭘 이용하냐면 their emotional vulnerability 감정적 취약성 이라고 하는걸 이용을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clever advertising inform 알려주는데 얘는 그러면서 뭘 쓰는거야 감정적 취약성 이라고 하는걸 사용을 하고 있는거죠 The constant feelings of inadequateness created by advertising 광고에 의해서 창조된 이 inadequateness 이 부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constant feelings 에 대한 지속적인 느낌이 have been suggested to contribute to children 아이들이 become fixated with instant gratification and beliefs that material possessions are important 자 예를들어서 여기 좀 보시면 constant feeling of inadequateness created by advertising 광고에 의해서 형성된 부적절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걸 말하는거죠 부적절함이라고 하는걸 지속적으로 느끼는거 그쵸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는건 have been suggested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져왔어 그쵸 언급이 되어져왔어요 자 언급이 되어져왔는데 어떤식으로 언급이 되어져왔느냐 to contribute to children 아이들한테 공헌한다는거죠 뭐하도록 becoming fixated with instant gratification and belief 만족감과 graphification과 believe 믿음이죠 요거에 instant fixated 즉각적인 즉각적인 뭔가 되게 instant 즉각적인 만족감과 특정한 믿음 같은거에 fixated 이렇게 딱 집착하도록 아이들이 집착하는 i가 되도록 공헌한다 이렇게 봐야되겠네 그쵸 아 복잡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공헌을 한다 이렇게 봐야되네요 그러면 사실 얘가 목적어가 되겠고 모양 잘 봐주십쇼 뒤쪽에 갑자기 지금 어려운 문장들이 막 쭈루룩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 부적절한 감정에 대해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게 자 어떻게 암시가 되어져왔느냐 말이 되어져왔느냐 하면 contribute to to 공헌한다고 알려져 있었던거야 아이들이 becoming fixated 뭔가에 딱 집착하도록 공헌하는데 공헌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거죠 그럼 뭐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 with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과 믿음 같은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 Metallical possessions are important 아 물질적 소유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즉각적 만족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뭐하고 있다는거에요 심리학자들도 이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도 어려웠구요 저 내용도 어렵고 사실 막판에 문장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로 좀 여러 등장을 했어요 특히 이 마지막에 지금 나와있는 4번 문장 그러니까 5번 문장과 6번 문장 있죠 이렇게 두개 문장 두개는 잘 봐주십시오 서술형이 여러분 학교가 어렵게 나온다는거 생각을 해보시면 요정도 지문을 써내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네 충분히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객관식을 조금 쉽게 가고 주관식을 어렵게 낸다고 하면 서술형을 좀 어렵게 낸다고 치면 네 이 지문하고 요 지문을 직접 영어로 쓰실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변별력을 갖는 문제로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29번과 36번은 이미 올라간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내일 나눠 드릴 거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통광 상대 도착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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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